갑시다 음메 크구라고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습니까 유튜브 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레전드 몇개 나와요 평타 나 지금 해보려고 지금 해보려고 산거 아닙니까 갑시다 자 일단은 갑시다 나오나 30% 거든요 일단 골글 레전드는 어떻게 나오려나 궁금하거든 일단 골글 SK 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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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안좋잖아 레전드 이펙트 볼까 최정이다 일단 최정이야 근데 최정 비싸나 나 잘못본거야 이거 잠깐만 천만원도 안된거 같은데 992만원이야 설마 하하하하 아니 992만원 뭐야 최정 뭘 이렇게 싸 야 992만원 뭐야 천만원도 안돼 뭐야 일단 타올 아니 최정원이 안나오고 노상수가 나온다고 어우 느낌안좋다 야 30% 야 왜 다 재료카드만 나와 3300 그래 오 나왔다 회전드 오 뭐야 나왔다 나왔다 떴다 오! 김기태! 오! 김기태 오! 오! 5억 3천... 5억 1천! 이쁘다. 간지나네. 같이 여유있게 보는 꿈을 봅시다. 오늘 분량을 못 보냈고... žćly 가시고... 음 scrutT 레전드 아니면은 이상한데? 김시진 그래 그렇지 1억 3천 좋아요 김시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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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떠라 아니 골고루 자존심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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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 떴다 30% 괜찮은데? 누구야? NC 나성범 나성범 하나다 진짜 깐지긴 하다 이 거마한 자세 거마한 자세 거마한 자세 5억 1천 일단 이게 평균 가격이네요 지금 가격이로 떴다 떴다 레전드 양준혁 양준혁이 제일 비쌀까봐 양준혁 2대5 떴다 그래도 3장 15장 중에 3장 그러면은 30% 맞는데? 오 2대5 4억 6천 좋아요 8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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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 8호 안경 없어 누구야? 찾아야 누구야? 김이 여기? 그래? 나왔다 박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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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그래 왜그레 저기요 나 방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마구마구 어? 마구마구 발리자님 발리자님이 맞나? 스킨님이랑 어? 카톡까지 했는데 왜그래 어? 나왔다 떴다 제발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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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왔어 로왔어 얼마지 제발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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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형 제발 아 땅 밑에 땅망울 땅망울 여전님 보고 계시죠? 예 이거 올리겠습니다 뭐 쓰세요 전화 안 씁니다 골글 아 제발 골글 비싼거 하나 쓰자 골글 비싼거 많잖아 오 좋아요 리퍼트 1억짜리 낫배드 히어로드 패스 패스할게요 히어로즈 잭슨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거든요 근데 히어로즈는 볼 필요가 없어 기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샌드 들어가시고 진짜 안된다 자 여러분 이제 5장 50%짜리 몇개 나오는지 봅시다 그래도 40%랑 30%에서 꽤 나왔죠 4장 나왔나 지금? 4장 나왔거든요 지금 20장 중에 4장이니까 확률이 지금 20장 중에 4장이면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레츠고 일단 50% 확률이 빗나갔고요 첫번째 봅시다 0-3 패스 패스가 아니네 또 안나갔어요 50% 또 나갔어 50% 확률이 있는데 지금 두번 실패했습니다 2개는 나와야 되거든요 확률상 자 2-3 배어스고요 1호 나중에 나올 것 같아요 70이나 100% 나올 것 같아요 나오겠지 무조건 나와 유격수 김재호거든요 8400 나쁘지 않습니다 건의로는 나쁘지 않다 근데 중요한거는 뭐다? 레전드가 안나오고 있다 레전드가 안나오고 있다 어 떴다 오 일단은 한번 떴습니다 제발 제발 현대 제발 현대 아씨 제발 피리핀기태 뭐야 아니 김기태씨 김기태씨 왜 자꾸 나오세요 김기태 뭐야 제발 제발 현대 현대 나와줘 녹색깔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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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최정이다 오 최정이다 최정이다 오 최정 나이스 최정 얼마야? 지금 비싸지 않나? 아니네 오히려 오히려 기태가 오히려 기태가 좋아? 현대 정민태 레전드 나오면 쓰면 안써요 민태 정민태 구종이랑 별로 안좋아 폼튀기 폼 별로 안좋아 끝났어요 네 오케이 마무리는 7시 어? 잠깐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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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